강풍이 불었던 지난 주말의 캠핑 우리는 화성 은빛 초원 캠핑장으로 향했다 뱅규 뱅규 5년간 사용한 이 텐트는 아마 당분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캠핑카를 샀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모여 늘 그랬듯이 먹방과 출방이 시작되었다 어떤 방향에 비해? 이 텐트는 자체의 장단이 지 Yazan 이제 집안이 지도해도 돼 공개 하자 행동 Edwards 암금 바람이 자리에 남은 거라는 방향을 공개하던 예방에 비해 설거지 으으으... 그리고 다시 시메세 레어 조합 보컬 햇빛으로 인해 강제 기상을 해야만 했다.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귀냥이가 나타났네. 그가 고팠는지 울부짖는 어린 개냥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생닭 한 조각을 꺼내야 주었다. 생닭은 처음이지 먹는게 서툴러 보인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 이렇게 1박2일의 캠핑은 끝. 조만간 캠핑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